오늘도 엄마 아침밥은 또 맛이네요? 완전 맛없어 난 괜찮은데 좀 부실한 것 같긴 하네요 요즘 반찬이 부실하단 말이지 왜 이렇게 다들 잔소리가 많아요 그냥 죽는대로 먹어요 뚝배기를 때려버리기 전에 그냥 먹으라고 하여튼 우리 마누라는 애교와는 거리가 먼 정말 멧돼지 같다니까 저는 아무래도 아빠를 잘 만나봐요 나는 이렇게 애교가 많은데 멧돼지? 그건 그냥 귀엽죠 엄마는 그냥 오랑우탄이에요 굳이 귀여움을 찾으라면 오랑우탄 같은 귀여움이겠죠? 예전엔 그래도 애교도 참 많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여보도 아무래도 나이를 먹었나봐 늙었어 늙었어 진짜 우리 가족 다 같이 오래 살고 싶지 않나보죠? 죽고 싶어? 응? 애들아 조용히 밥이나 먹어 엄마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애들이 맛있다 오늘 저런 밥이 더 맛있어요 야 오늘 반찬이 부실한 게 아니고 이게 맛이 있어도 내가 잘 못 느꼈는데 여보 유르르 리아야 내가 할 말이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요즘 생활비가 줄어가지고 오늘부터 점심부터 알바를 하기로 했어요 무슨 알바 하시는데요? 그냥 카페에서 알바 하는 거야 정말? 카페? 어휴 그럼 한번 커피 마셔 직원들이랑 놀러 갈게 여보 우와 카페 엄마 그러면 커피도 내리는 거예요? 저도 놀러 갈래요 엄마가 일하는 곳에 놀러 오면 어떡해 어쨌든 그렇게 알아요 절대로 어딨는지 안 알려줄 거니까 엄마가 커피내리면 정말 썩은 맛이 날 것 같아요 커피콩도 썩은 콩이 떼는 거 아니에요 쟤 리아야 학교 안 가니? 가야죠 학교 다녀왔습니다 다녀올게요 아이 리아야 학교 다녀왔습니다가 아니라 다녀오겠습니다겠지 암튼 여보 나도 출근할게 여보도 오늘 알바 화이팅해 응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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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여 오늘 엄마한테 왜 이렇게 신경 좀 했어 응? 하여 진짜 야 지휘 때 아까부터 기분 나쁜 표정을 뭘 보고 있는 거야 지하철역 근처에 메이드 카페가 오픈했다고 해서 가볼까 생각하고 있었지 리아야 너도 같이 가자 네 에? 메이드 카페? 그게 뭔데? 거기서 일하는 이쁜 누나들이 메이드 봉을 입고 맛있는 오므라이트나 커피 같은 걸 파는 거야 분명 엄청 귀여울 거라구 오우 이쁜 누나들 이쁜 누나들 야 딩딩아 너도 같이 가자 오늘 학원 때문에 못 가 어쩔 수 없지 가자 너라도 가자 김미야 이건 포기할 수 없지 그치? 응? 어차피 오늘 엄마로 일한다고 늦게 오실 거니까 상관없어 가자 가정 뭐해? 뭐해? 큐 너무 떨리는데 나도 여기까지 왔잖아 들어가자 오우 가자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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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 어서오세요 징 어서오세요 징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리아가 여길 어떻게 왔지? 아하 누나들 안녕하세요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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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를 본 거 같은데 개 못 봤네 어허 안녕하세요 누나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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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 니우씨? 왜 그래요? 그게 가게에 아들이 왔어요 아들 친구랑 아 아 아 당당해지도록 하세요 우린 프로예요 직업 의식을 가지자고요 아 아 하지만 당당하게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드님도 강명을 받을지도 모르죠 저 저 정말 그럴까요? 그럼요 제가 마법도 걸어드릴게요 용기 낼 수 있어요 모이모이 큉 그럼 한번 해볼게요 그래 나는 오늘부터 메이드 쇼콜라니까 아 떨린다 뭐 뭐 먹지 리아야 어허 늑대야 너 진짜 의리 있는 친구야 이런데를 데려오다니 하하하 이제 조금만 있으면 메이드 누나가 와서 주문도 받아줄 거라구 정말 떨린다 아까 우리 보고 주인님이라고 불렀어 어허 정말 최고다 메이드 카페 다녀왔었어요 주인님 메이드 카페 잉잉 막내 쇼콜라예요 식사는 어떤 걸로 도와드릴까요? 하하 누나 저는 어 어 어 어 어 사실 뭐라시요 어 저 저 저 저 똑같은 걸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이님 제가 여장님의 마법으로 뿅하고 맛있는 어머니스를 가지고 할게요 리아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니네 엄마가 왜 여기 있어 내가 엄마가 오늘부터 알바를 한다고 있었는데 그럼 설마 알바를 하기로 한 곳이 메이드 카페 이거는 거짓말이야 엄마가 초콜릿이라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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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주근두근 포아포아 오므라이스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먹어볼까 잠잠깐 주인님들 식사하기 전에 쇼콜라가 맛있어지는 주문을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안 해주도 되는데 자 하지만 쇼콜라는 아직 마법에 힘이 약해서 같이 도와주셔야 돼요 같이 주문을 외쳐주세요 자 오시구나 맛있게 오이 뭐해 간에 나래 마 맛있어 좋아 뭐해 뭐해 뭐야 음식이 정말 맛있어졌어요 주인님 또 필요한 수 있을까요 저 쇼콜라를 불러주세요 리아야 너의 엄마가 대야 아무래도 안되겠어 우리 이것만 빨리 먹고 놔줘 이거 생각보다 맛이 없는데 아직 덜 맛있어졌나봐 뭐해 뭐해 쇼콜라를 불러주세요 오늘 여기 계신 동양 주인님께서 주문하신 스페셜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오오오ên 요새 쓰러져 go가는 낙거티 메이도 불쌍을 남겨요 낙거티 메이도 gluten과 믿alsa steal 디디바라 디디디모에큐 소콜라즈! 야... 나갈까? 드디어 갔나? 아.. 초콜렛씨? 새로 손님이 오셨어요.. 응대해주세요 네 팀장님 여기가 진짜 젊은들 사이에서 유행중이라니까요 에? 상..사..사..사..사..사모님? 여보.. 여보? 어서오세요 메이드 카페 막내 초콜라예요 뿅 구독 뿅 좋아요 뿅 안녕